안녕하세요. 포케나니아 문장선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물샘이 막히는 것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눈부분의 안쪽에 코, 안경을 눌리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샘들이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히는 겁니다. 눈물샘이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눈물이 그냥 흘러버리죠. 눈물이 이렇게 코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중간에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길이 막혀보니까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힌 길을 눈물샘을 뚫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눈물이 쭉 나고 나서는 소비가 되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안구 근조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상이 좀 있으시면,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눈물샘을 뚫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외과적인 수술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들이 한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물이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런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시면,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눈물샘을 뚫던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